두 선수간의 맞대결입니다. 첫 게임에서 포인트 끌어올려야겠죠? 강한 서비스 하성빈이 3구 득점! 그러다보니 승수도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인 길었습니다. 포핸드 포핸드 공격! 승수를 뗐습니다. 그전에 서비스 렛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성빈이 득점이었고요. 빠릅니다. 네트 맞았고요. 그 이후에 김규범의 공격! 하성빈 서브 김규범의 포핸드 빠른 적응이 맞춰지고 있는 김규범인데요. 아직 부분에서 좀 못받은 것으로 보여요. 상도 득점으로 인해 선수인데요. 한 점을 더 벌어 공격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성빈 아아 이번 첫 번째 게임 잠시 망설이 없고 그 틈을 놓치 김규범의 공격! 김규범의 공격! 서비스 하성빈 김규범 김규범 코스별 아아 몸을 아아 자, 즉석 뭐 같아 밀려버렸네 강한 서브 출발 서비스입니다. 아아 맞추지 못합니 서비스 서비스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김규범인데요. 강한 서브 출발 3구는 정확하지 않니 벌어놔야 직전 게임에서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찬서 나갑니다. 하성빈 선수의 서비스 백핸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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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서비스 한 차례 버텨어냈고요. 여기서 범실 네, 맞습니다. 하성빈 받아냈어요. 다시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범실 네 하성빈의 서브 레시입니다. 힘이 되는 득점 두 번이었습니다. 김규범 다시 몰아치고 있는데요. 하성빈의 서브 백핸드 플릭 강한 서브 준비해봤는데요. 넵 서비스 하지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하성빈입니다. 아하 하성빈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야 할 텐데요. 버텨냅니다. 넘어지면서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서비스 그리고 길게 김규범 하성빈의 공격 한 번의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어어 이러면 서비스는 김규범 백핸드로 버텨내고 있는 한성빈인데요. 김규범 하성빈의 공격 이후로 기회는 두번째